카우카우 소리 유튜브 채널 짠! 오늘은 드디어 국고솔의 첫 단독 공연 하츠 이벤트 하츠 환미팅구 네쓰! 리허설 지금은 리허설을 하러 가는 중인데 아직 이번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팬분들이 앞에서 기다리신다고 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택시는 일본에서 2020년을 2020년 올림픽이요? 그쵸? 지금 평창올림픽이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에 올림픽을 데뷔해서 새로 바뀌어질 거라는 택시입니다 저희가 럭키로 이 택시에 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제와서 빈쇄방통독꽃이 희엄쟁이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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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택시가 바뀌어서 일본의 교통비가 한국보다 더 많이 비싼데 좀 일본 택시가 전통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바뀌면은 훨씬 외국인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넓고 해서 평창올림픽 화이팅 일본 일본 2020년 올리비 화이팅 몽키 화이팅 몽기도 화이팅 몽기도 화이팅 고코소리 채널 고코소리 채널 고코채널 고코채널 고코소리 채널 여기는 저의 첫 팬미팅 장소입니다 네 안녕 안녕 고코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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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저기요 하나 둘 셋 여기들을 예에에에에에에 무진이 실효하셨습니다 이게 차예요 다 저희 그림이에요 최고!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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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둑도둑 잘했다 저희는 지금 마지막 저희 팬미팅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요거에요 имеет 도둑 솝 Hasta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빨리 먹었습니다. 미쳤어. 스키야키는 계란을 찍어서 잘 마셨습니다. 잘 마셨습니다. 잘 마셨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거장해주신 저희 회사 스태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함께 간바이를 건배하겠습니다. 건배! 감사합니다. 새로운 회사 스태프입니다. 잘 마셨습니다. 와, 이게 뭐야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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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이게 뭐예요? 계란 하얀색 아니요? 그 퀸 띠? 아니 나를 먼저 넣어 싫어하지? 우와! 고마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고마타레 근데 이것 좀 맛있어요 뱀츄리알 그거 간장 그거 뭐지? 간장에 들어가 있는 국이 장조림 장조림 맛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오? 진짜 대박이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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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갑자기 먹으니까 너무 졸려요 밥 먹으니까 졸려와요? 밥 먹으니까 졸려와요! 네 맞아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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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카 소리 쿠쿠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? 어디게요? 쿠쿠소리 팬사인회입니다 쿠쿠소리 한국에서의 두 번째 팬사인회 영등포에 와 있습니다 이제 30분 뒤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아직 아무도 안 오셨지만 곧 곧 저희의 팬사인회 보러 와주시는 분들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즐겁게 함께 놀아요 안녕 파이팅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쿠쿠니 쿠쿠소리입니다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여기 영등포까지 쿠쿠소리 만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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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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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약간 비가 오고 나한테 약 한정둑쭉 처지죠 빠져요. 안 되는데? 안 돼요, 안 돼. 저희는 누구일까요? 언니들... 이번에 노래 너무 좋고 저희도 사진 안 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널 따라 보려고 응원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함께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코코 소리 두 번째 팬미팅! 코코 어땠나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이번에 긴장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재밌게 봤고 같아요. 비가 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죠? 네! 지금까지 코코 소리 코코 소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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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